안녕하세요. 대우 정예인입니다. 구교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한강 마찰을 준비해봤는데 박범구 역할을 맡은 김성균입니다. 안녕하세요. DP에서 박범구 역할을 맡은 김성균입니다. 촬영장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우리 시즌 1 하고 서로를 너무 그리워했어요. 그런데 다시 만나게 돼서 지금 만끽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되게 많다. 아 그러네. 여기. 여기. 카메라 여기 있네. 잘 막다. 구도 형 너무 안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네? 방송 우리가 좀 꼽으려고. 괜히 옷을 나와. 어색해. 오 좋아. 오이. 네 안녕하세요. DP에서 안준호 역할을 맡은 배우 정예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준호 역할 보다 한우열 캐릭터가 제 최애 캐릭터입니다. DP라는 작품이 아무래도 좀 딥하고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되게 좀 되게 활력소 같은 캐릭터여서 분위기도 되게 좀 완화시켜주고 코믹한 장면들도 연출시켜주는 캐릭터여서 최애 캐릭터는 한우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넷플릭스 DP에서 한우열 역을 맡은 구교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안에 있는 게 뭔지 맞추는 건가요? 맞추는 건가요? 맞추는 건가요? 뭐라고? 뭐라고? 뭐냐인데요? 다들 든든한데 역시 그래도 안준호 안준호가 제일 든든할 것 같습니다. 전투력도 그렇고 정신적도 그렇고 그리고 사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해서 네. 준호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거예요. 저 풍경을 보시다시피 다들 굶주려 있습니다. 이제 고르면 되나요? 네. 마음껏 고르면 됩니다. 여기 카메라도 집어넣어도 되는 거죠? 이것도 갖고 가면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DP2 신하의 역할의 최현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군대도 안 갔고요. 제일 막내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저는 저는 이렇게 구기환 선배님. 되게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파츠를 주세요. 파츠! 차가 흔들려요. 뭐 박으려고 하나 줘야지. 차가 흔들려. 차가 흔들려. 파츠를 해야 되니까. 잠깐만 저기 파츠를 먹어요? 파츠! 파츠! 따뜻한 뜨거운 핵인가요? 파츠! 파츠! 앤하그! 앤하그! 파츠! 파츠! 예스! 파츠! 오잇!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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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지! 아니 맛있지! 난 죄송하지만 이거 하나만 골랐어요. 아 그러네요. 여기 카메라도 집에 가도 되는 거죠? 빠빠이! 저는 그냥 이거 하나만 골랐습니다. 자기소개요. 자기소개요. 저는 DP에서 임지섭 대위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 손석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중요한 메시지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중요한 메시지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올 때 내로나 올 때 내로나 몰라요. 오늘 저는 최현욱 씨와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TMI 1번 DP의 연출부에 있는 박소원 씨의 모카토 금수라는 단편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 얼굴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불을 껐습니다. 방화 작업을 했습니다. 방화라고 하나 소환가 방화 아우 아우 오늘 저는 소화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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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이렇게 어디 나가는 거예요. 저희 이거 넷플릭스 보급식 유튜브 채널에 뭐 하나 정하자 나 입술 괜찮아.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는 연출팀 윤병준 조명진 고수빈 연출팀 박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할게요. 의상팀 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리 역할에 이제 문상훈 배우님이 멀티방에서 감정을 엄청 표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저는 베스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팬이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피 병사 1로 출연하고 있는 배우 한상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피 병사 2 배우 이동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번에 같이 신아위 역을 맡으신 최현욱 배우님께서 그 분위기를 참 유하게 잘 만들어주셔서 맞아요. 저희한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선 이렇게 선배님들과 동료 배우분들 그리고 감독님 다 같이 이렇게 인터뷰했는데 멋있고 맛있는 황금화차도 준비해 주시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공개될 디피 시즌2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즌2 저도 되게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지점도 많습니다. 재밌게 놀이하듯이 찍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바랍니다. 진짜 장단컨대 시즌1보다 스펙터클하고 재밌습니다. 커진 중량감만큼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절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정말 자부할 수 있습니다. 많이 기다려 주십시오. 디피토 열심히 잘 만들고 있고요. 열심히 하는 만큼 재밌게 또 봐주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부터 쭉 이어서 봐주시면 더욱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안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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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